음식을 먹으며 방송을 진행 중인 이 남성, 멕시코의 한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야당연합의 노엘 라무스 페레티즈 후보입니다. 지지자들의 초대를 받아 행사장에 참석한 거였는데 불과 1시간 뒤에 선거 유세를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피살됐습니다. 멕시코의 또 다른 시에서는 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기셀라 가이탄 후보가 선거 유세 당일에 괴한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인구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를 향후 6년간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당장 6월 2일에 치러지고 이날 연방 상하원 의원, 지방단체장 의원 함께 선출되는데 지금까지 숨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정당인 등은 모두 22명에 이른다고 멕시코의 한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선거와 관련돼 숨진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명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과거 2021년에 선거 기간에는 최소 32명이 숨졌다며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선출직 후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상황이 어떻길래 선거에 나온 후보들까지 총격을 당하는 것일까요? 멕시코에서 선거를 전후해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건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1994년에는 심지어 당시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대선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드 콜로시오가 총격에 숨지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정치인들을 겨냥한 테러가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선거 기간의 사건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마약 카르텔이나 다른 갱단 등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멕시코 카르텔은 코카인, 펜타닐 등 온갖 마약을 주로 미국에 판매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권에 폐방을 놓는 이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르텔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경쟁하는 카르텔들끼리 자기한테 이롭지 않은 후보가 유력하면 자기들의 어떤 해계무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서로가 다투는 거죠. 관계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카르텔에서 가서 돈 받을래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선거 자금 받아버리면 안 죽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고 나는 정말 청렴하게 가겠다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루트인 그런 지역에서는. 멕시코 현지 언론도 카르텔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공격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게레로주에서는 한시의원 후보가 그의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고 치아파스주에서는 시장 후보를 포함한 8명이 무장한 세력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 숨졌는데 카르텔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을 겨냥한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현직 정치인을 겨냥한 범죄는 202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서 2020년 71건, 2021년 167건에서 지난해 27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력 분쟁 데이터를 분석하는 ACLED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범죄 집단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관아우아토, 게레로, 미초아칸 등 갱단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계주에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 온 배경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추임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에 공격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하는 원인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력 범죄 비율을 낮춘다거나 카르텔 등 범죄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완전히 힘으로 눌러서 몸에 문신만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남자들의 10분의 1이 감옥에 다 넣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게 카르텔들이 파워가 너무 세요. 청난도 달러 수입원이기도 하니까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걸로 해서 이 정부가 정책을 취했고 경찰들을 못 믿어서 군의 일부를 빼서 그 사람들로 어떤 경찰 역할을 하는 부대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게 성공적이지를 않아서 오히려 폭력 수준은 전 정부 때보다는 좀 더 올랐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2년 11만 5천 명 수준이던 카르텔 조직원들은 17만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0.1% 정도인데 멕시코 10대 기업과 맞먹는 규모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에서 모두 양대 카르텔로 꼽는 곳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인데 이들 조직원은 전체 카르텔에서 각각 17.9%, 8.9%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멕시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 범죄가 모두 카르텔과 같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기인한 건 아닙니다. 가령 치아파스와 오악사카주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폭력 대부분이 지역사회 간의 토지 분쟁과 경쟁으로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그 폭력은 민간인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고 특히 민의를 대표할 선거 후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